이건 바닷가에 만난 생물들이라고 했네요. 무슨 생물이래? 악어, 불황도, 도마뱀, 도마뱀이래요. 도마뱀 종류가 있죠. 알도 있어요. 저건 바다사자. 불범, 물범, 물깨. 물범하고, 물범은 코피가 얼룩달룩하고. 저건 물범이고, 이건 물깨래. 저건 바이올메이고. 물범은 그 모양으로 코피 무늬처럼 생겼고. 물깨는 그냥 이렇게 발색이네요. 물 보면 이제 알겠어요. 껍데기가 호피 무늬처럼. 얼룩달룩이 있어요. 이건 물깨. 바다사자이니까. 바다사자이니까. 발풀이가 좀 틀립니다. 수달, 악어, 그루무늬 비단뱀, 맹그룹, 맹그룹 뱀, 맹그룹 뱀, 포부라, 악어, 저쪽이. 저건 뭐지? 불궁. 이건 터봄, 아시아포라, 보승도치.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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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여우가 어쩜 얼굴이 저렇게 샷하고 있고. 어차피. 어차피. 무섭네. 이거 호저. 호진인가? 호저. 이건 깐마귀인가? Пока요. 안 먹는다